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기가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에어컴프레사에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다 없죠? 공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노즐 끝부분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네일건? 그저 그 못이 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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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도 하고 공장 기계들을 돌릴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뭐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1마력짜리라고 합니다 홀스 파워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이랑 똑같대요 이 짧게 난게 등치가 이따실만한 말이랑 똑같대 좋아스 컴프레사는 처음 구매해보는 거여가지고 저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 숙지는 대충 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용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에어필터입니다 구조는 뻔하죠?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필터를 걸쳐서 이물질이 제거된 공기들만 이 안쪽으로 이 탱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걸러주는 그런 장치예요 이런 튜브가 들어있었는데 아마 튜브의 용도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서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같이 넣어준 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더라고요 혹시 이 튜브의 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따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내 방바닥 기스나겄네 자 딱 보니까 이거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쳐박고 위에서 조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훨씬 낫구만 내 방바닥에서 뾱뾱 거린다 여기다가 퀵 커플링이란 거를 걸어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 커플링 뒤쪽에서 바람이 약간씩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테프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감아줘야 되거든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기나 해볼게요 네 여러분 네 진짜 살다 살다가 집에서 테프론 튀어나오는 사람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집에 서랍장 열어보니까 이렇게 테프론이 들어있었네 여기 그냥 테이프 감 듯이 감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나사선이 이렇게 딱 보이죠 테프론을 감아주게 되면 유격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틈으로 새지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바람 새는 듯한 소리가 났었는데 테프론을 감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뜯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꼽고 네 이렇게 올려주면 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에어를 쏴주는 그런 총 부분이죠 와 됐어요 네 드디어 에어컨 패사가 생겼습니다 네 저 이제 컴퓨터도 청소할 수 있고요 카메라도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벨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레버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이면 조일수록 에어건에서 토출되는 공기압이 135psi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와우 야야 터지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공기를 한꺼번에 높은 압력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탱크에 있는 공기가 빨리 쏟지는 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정말 쎕니다 이거 아까랑 비교도 안돼요 이 친구 리뷰를 이렇게만 끝내기가 약간은 당연히 아쉽죠 그래서 저도 한번 요즘 이런거 유행인 것 같던데 지질 스피너입니다 예 Standing 지질 스피너에 바람을 얘가 컴프레사로 바람을 불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섭게 회전을 할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좋았어 셋 둘 하나 라 distributions 다음на 그 야atta 우와아 네 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고와아 와, 뒤질 뻔했네, 이거. 와, 제 손으로 하나도 안 튀었거든요, 다행히. 와, 오늘 진짜 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심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문방구에서 산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원심력이라든가 이런 거 잘 벌칠 텐데 이 안쪽에 빈틈이 파져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크랙이 가면서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진짜 무서운데. 대폭발이었어, 대폭발. 와, 님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산 건데 오늘 부러져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흩뿌려지면서 이거를 딱 때렸나 봐요. 물론 바람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긴 한데 아, 이거 우울 터지네요, 이거. 이거 앞쪽만 바꿀 수 있기를. 뭐, 있겠죠. 어쩔 수 없네요. 슬픕니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